관절염 예방과 연골 재생에 좋은 음식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콩입니다 건강한 관절을 위해서는 콜라겐과 연골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염증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콩류 식품은 항염증 효과가 탁월합니다 콩류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연골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콜라겐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연골 재생에 중요한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또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현미도 좋습니다 현미에는 일반적으로 관절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충격 흡수제로서 관절에 윤활 작용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히알루론산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추가하는 게 좋은데 현미 외에도 당근, 소고기 등이 있습니다 석류는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석류는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하네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도 좋습니다 오렌지나 딸기, 키위, 붉은 피망, 케일에 풍부한 비타민C는 신체가 콜라겐을 만들 때 필요한 요소로 콜라겐 형성과 세포 치유를 통해 연골 재생과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과 폴리페놀 같은 화합물은 연골 재생과 퇴행성 관절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런 성분들은 연골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